이게 뭐냐고! 미니손 같은 건데 내가 만들었거든 어디서 보던 건데요? 어디서 날들을 뽑았어요? 그냥 수작업해서 만든 거야 이걸로 보아라고 그럼 이걸로 밥도 먹을 수 있을 것 같네 보니까 밥을 먹으라고? 밥은 먹으라고? 뭐? 더는 헛이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 밥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화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는 이쁬기 때문에